1세트와 2세트 모두 정광필 선수가 승리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1라운드 때 언도덕들의 반란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정광필 선수가 강민구 선수. 물론 강민구 선수가 전력적에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갑니다만, 정광필 선수의 1, 2세트 모습은 대단한데요. 네, 물론 1세트, 2세트 딱 한 번씩의 행운의 샷들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기세가 놀랍습니다. 네, 1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초구 성공하는 정광필 선수입니다. 자, 이제 승부의 관건이 초구를 치면서 대량 득점을 하게 되면, 아, 그야말로 이제 강민구 선수는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자, 그 부분을 정광필 선수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시원시원하네요. 과감하게 공격 성공하면서 역시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는 정광필 선수의 3세트입니다. 자, 최대한 뽑았을 때, 빠질 데가 없는 공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선택이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옆돌리기. 약간 두껍게 진행을 시키면서 맞춰내야 되는데, 자, 노란 공이 지금 좀 붙어있어요. 아, 얇게 끌면서 컨트롤을 했네요. 정확해요, 네.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그러나 옆돌리기, 노란 공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잘 처리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켜치기, 얇은 두께. 하하하하, 이번에도 아주 과감하게 끌어봤네요. 제 예측이 자꾸 틀리는데요.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정광필 선수의 의지가 보이네요. 네, 좀 기울기가 심했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비켜치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끌어서 파이팅 넘치는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키스를 피하지 못했네요. 장경필 선수, 뒤돌리기. 네, 기울기가 5쿠션. 약간 밀려서 나갔습니다만, 네, 득점. 득점 성공합니다. 자, 전이 돌아서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굉장히 달래면서 지금 공을 치고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계속 연속 득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완벽 걸어치기가 보입니다. 자, 가까스로 보이네요. 자, 쿠션부터. 네. 걸어치기 2득점 시도. 오늘 첫 뱅크샷이 들어갔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면서 이제 3세트의 멋진 뱅크샷 성공. 반격이 시작됐네요. 드디어 뱅크샷이 터지면서 강민구 선수의 공격 이어갑니다. 자, 끌어서 네, 좋아요. 뒤돌리기 깨끗하게 성공. 자, 이런 모습이 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자, 이제 만들어 가야죠. 처음으로 연속 5득점이 나왔죠. 첫 장타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긍정적인 게 세트 초반에 이렇게 나오면 더더욱 더 긍정적이죠. 자, 5쿠션으로 길게 강민구 선수의 뒤돌리기 자, 이건 좀 아오 승공입니다. 약간씩 길게 다니고 있어요. 득점이 되긴 했어도 3세트를 먼저 따야 되기 때문에 자, 2세트를 가져간 정광빈 선수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디에스 잠프 퍼펙트 큐 이번엔 또 누가 주인공이 될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 자, 나오면 항상 기대가 되죠. 강민구 선수의 옆 돌리기 깨끗합니다. 퍼펙트 큐가 이제 대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또 굉장히 또 관건이에요.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특별상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선수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타임아웃! 강민구 선수 타임아웃! 자, 뒤돌리기인데 자, 내공이 늦게 나가서는 좀 짧을 것 같고 내공이 빨리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가면 약간 불안한 그런 기울기예요. 자, 일단 뒤돌리기 갑니다. 아, 내공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자, 속도로 해서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짧아졌죠. 저 공을 이제 회전을 다 주고 저 얇은 두께로 쳐버리면 아,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속도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짧게 빠져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연속 7득점을 기록하면서 강민구 선수가 이번 3세트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앞돌리기를 시도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었네요. 정광피 선수가 시작은 3득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강민구 선수의 7 연속 득점 반격이 아주 매서웠네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무득점으로 들어갑니다. 정광피 선수 자, 블러스트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뱅크샷인데요. 자, 부드럽게 해놨어요. 뱅크샷.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군요. 자, 속도가 조금 느렸네요. 자, 각도를 아주 잘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조금만 내공의 속도가 붙었으면 저 정도가 커버가 될 수 있었을 뻔했는데 자, 이 코너 돌아서 이딴 나옵니다만 노란 공의 방해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주춤할 때 강민구 선수 해결을 좀 해야 돼요. 잠시 주춤하고 있는 정광필 선수입니다. 반멸 벼랑 끝에 몰려있는 강민구 선수고요. 정광필 선수가 1, 2세트는 참 잘해줬습니다만 또 3세트는 아주 불꽃 튀는 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7대3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부터 맞추면서 플러스2인데요. 이번에도 좀 느렸어요. 추가 득점 나오지 않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뭔가 조심스럽게 가는 느낌은 강민구 선수가 있는데 아, 득점이 안 되네요. 끝을 올리면서 공격을 해봤는데 네,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이었죠. 더블 쿠션이 되질 않았어요. 여기서 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끌리면서 단 쿠션이 투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돌아버렸습니다. 2대5를 앞서가고 있는 정광필 선수 좋은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강민구 선수가 1, 2세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갑니다. 좋아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뀌어 가네요. 8점의 강민구 선수입니다. 한 세트만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2대2까지 가면서 승부치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키스가 나왔어요.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께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죠. 강민구 선수는 아직까지 글쎄요. 좀 행운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직접 봤어요. 네. 대회전을 얇게 치기에는 얘는 좀 부담이 있었나요? 자. 투 스리를 꽂는 각도도 이렇게 만만한 각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두께까지는 좋았어요. 두께는 자. 키스가 빠지는 두께를 두꺼운 두께로 사용을 잘했는데 끌림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다시 찬스가 왔네요. 득점. 네. 성공합니다. 한 점 더 보태면서 9점에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내면 다음 공이 좀 잘 써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맞으면서 내공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두공이 또 아래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왔죠. 고민에 빠져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길게 세워보나요? 자. 길게 세워서 자. 이번에는 들어가나요? 직접 쫓습니다. 어우 정확해요. 오래간만에 아주 굿샷이 나왔어요. 강민구 선수의 멋진 샷이 터지면서 쉽죠. 자. 정확하게 아주 잘 짚어냈네요. 이렇게 해서 뭔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3세트입니다. 왼쪽 회전을 많이 쓰고 있죠. 되돌려치기 거기서 다시 장쿠션 쪽으로 옵니다. 자. 이 모습이에요. 바로. 점점 터지기 시작하는 강민구 선수의 3세트입니다.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이번 3세트 먼저 달려나갑니다. 12점으로 석점 남아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1,2세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면서 정광필 선수는 약간 초조해졌고요. 강민구 선수는 이제 석점 남아있습니다. 자. 길게 세워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지요. 왼손 세워치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민구 선수 왼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3세트에는 강민구 선수가 그래도 잘 풀어가면서 12점 뒤돌리기로 갑니다. 정광필 선수 득점이 나오진 않네요. 좁게 빠져나가면서 정광필 선수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회전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죠? 실수가 나왔다라는 표정이죠. 아까 3세트는 좀 쉬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강민구 선수 옆돌리기 얇은 두께 회전 살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점 남아있습니다. 강민구 선수 강민구 선수의 색깔이 나오면서 3세트는 강민구 선수가 잘 마무리 할 것 같군요. 본인의 페이스를 저렇게 만들어가면 상대 선수 추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약간 기울기가 있는 옆돌리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끌었습니다. 앞돌리기로 스팸벌로 성공 세트포인트 3세트에 뭔가 터지지 않았던 강민구 선수였습니다만 3세트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 비켜치기로 마무리 정확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강민구 선수 3세트 승리하면서 추격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15 대 3 자 이렇게 되면 4세트는 강민구 선수의 초구인데 초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강민구 선수 충분히 2 대 2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비켜치기 마무리 성공하면서 3세트 승리하는 강민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세트는 정광필 선수가 승리했고 3세트에 강민구 선수가 반격하면서 세트수가 2 대 1 계속해서 정광필 선수가 1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처리를 한번 더 정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는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